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복입니다. 저는 삼계탕 대신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치킨을 준비했어요. KFC에서 신메뉴가 나와서 주문을 해봤습니다. 켄터키 통다리 부위랑 닭껍질 튀김을 준비했어요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우와 이것봐 잘 먹으러 갈게요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치킨이 너무 좋아요. 너무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. 짜장때문에 넣어먹으면 안 더 맛있어요. 와 맛있다 그치 매워. 흐흫 좀 맵다 근데 맛있어 고춧가루 닭껍질 튀김 닭껍질 튀김 엄청 크다 닭껍질 튀김 저는 원래 양념보다 후라이드파인데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매워요 근데 매워요 닭껍질 튀김 으윽 으윽 에윽 마시멜로우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치즈볼 음~~ 자, 오늘 이렇게 KFC 치킨을 먹었는데요.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엄청 아팠었어요. 장염이 걸렸나? 그래서 제가 장염이 걸려서 너무 아파서 토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막 기력이 없어서 방에 누워있었거든요. 근데 저희 엄마가 문을 이렇게 살짝 열더니 민진아 치킨 시켜줄까? 이랬습니다.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만병통치킨이라고 부르거든요. 그 정도로 제가 치킨을 좋아하는데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서 손에 꽂히게 맛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.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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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